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박지연 전 위원장이 14일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민주당에서 제명되었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7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얘기에 참 오래 걸렸다며 이젠 이재명 대표가 사과할 차례라고 한다. 성범죄 저지른 혐의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피해자 편에서 지속적인 문제에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 대표가 사과해야 할 순서라며 심지어 달라지겠다 약속까지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상상 못할 고통과 분노에 시달렸다는 연유에서다. 박완주의 원성범죄 혐의는 권력형 성폭력인 만큼 2차 가해로 피해를 당한 한개인의 상과 존엄을 파괴한 범죄 행위란다. 박 전 위원장 목표는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는 남녀 평등한 사회이다. 이런 뒤틀린 사회를 정치인 이 대표가 앞장서 바로잡아달라는 주문이다. 왜 이재명 대표냐. 박완주의 원이 민주당의 원일 때 저지른 범죄 여서라고 하지만 지난 비대위원장 때 6.1개양을 보궐선거 단독 공천으로 의원이 된 빚을 갚으란 속내도 있지 않을까. 제명했다고 할 일 다 한 듯 나 몰라라에선 안 된다는 얘기다. 내친 김에 이 대표가 앞장서 국회 윤리특위의 박예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국회는 그런 성범죄자가 활개를 쳐도 안되지만 그런 범죄자를 보호하는 피난처가 더욱 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이 대표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앞장서 국회에서 박예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킨다면 민주당은 단호한 성범죄 대처와 여성차별과 혐오를 끊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거란 얘기다. 지난 12월 9일 피해자가 지지자와 함께 완주해라는 행사를 열었다고 한다. 그러자 성범죄 피해자가 혼자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문을 박 전 위원장이 수용해 피해자의 파렴치한 행태도 용서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작은 힘들을 모아야 한다고 호응했다. 먼저 가해자에 대해 엄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 연대하자는 취지로 박 전 위원장은 배북의 피해자 전문을 올리며 공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피해자 입장문을 그대로 옮겨본다.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성폭력은 인격살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완주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박완주의 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가해 사실을 조사하여 주신 서울경찰청 여성 청소년과 수사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피해자는 올해 6월 2 사건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힐 때부터 저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18년 동지를 물음표? 이라고 글을 올리며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피해자와 그의 지지자 스피커들의 2차 행차 가해들로 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한 남성 보좌진은 이래서 여자 보좌관을 쓰면 안 되라며 저의 20여 년의 사회 경력뿐만 아니라 여성과 일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치부하며 수많은 국회 여성 보좌진을 조롱하였습니다. 무소속이지만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 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피해자의의 정활동은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년이 되는 12월 9일 바로 그날 피해자는 완주해라는 지지자 출범 시까지 열며 건재하물과 시야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 동안 저는 혼자 분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파렴치한 행태에 어느 누구도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 순간까지 지탱해 준 것은 변함없는 그 날의 진실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있음은 튼튼한 유대관계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는 분들로 인함입니다.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틀룩 캄루즈바오.com